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보이그룹 인피니트가 완전체 컴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인피니트는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7번째 미니앨범을 발매하고 화려한 교환을 알렸습니다. 인피니트의 이번 미니앨범은 지난 2018년 정규 3집 앨범 이후 약 5년 만에 완전체 신보로 데뷔 13주년을 맞이한 인피니트의 화려한 제의막을 예고합니다. 인피니트는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 작곡가 겸프로두서 라이언전의 작품으로 인피니트와 라이언전의 시너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전했습니다. 인피니트는 이번 앨범을 통해 그간 선보였던 칼군무가 아닌 세련되면서 과하지 않은 섹시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인피니트는 앨범 발매 이후 공식 팬클럽 인스피리즈를 언급하며 그동안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기다려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이그룹 인피니트의 완전체 컴백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